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한치도 같이 잘 지내셨습니까? 벌써 가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. 벌써 지금 단풍이 절정인 것 같아요. 오늘 연지곡은 그 겨울의 찻집, 작사는 양인자 선생님, 작곡은 김희갑 선생님, 노래는 주협희 선생님 하셨습니다. 이 곡은 1985년도에 발표된 곡이고요. 가사 내용은 사랑 때문에 홀로 지는 긴 밤이요. 그 겨울 찻집에서 만들었던 연인들의 아름다운 추억 이야기가 들어있죠. 이 곡은 마이너 곡입니다. 이 곡의 드듬은 슬롱곡, 울겐조 A마이너로 연주하고요. 테너조도 마찬가지로 B마이너로 연주 올리겠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 행복하세요. 다음주에도 더 좋은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리듬 시청은 빼주고 은밀음 시청, 노래 시청하겠습니다. 첫 번째 은밀음 시청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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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